2018 상생방송 봄맞이 퀴즈 이벤트 다가오는 후천통일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문화중심채널 STB 상생방송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봄맞이 퀴즈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. 다음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. 후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온 우주의 주제자요.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셨는데요.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며 성휘는 일자, 순자이십니다. 그렇다면 상제님의 도호는 무엇일까요? 1번 증산 2번 강산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 1편 1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맞춘 분께는 추첨을 통해 진리서적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. 상생방송 퀴즈 이벤트는 STB 시청자 상담실 문의전화 1577-1691을 통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많은 사랑을 함께 하여! 시청자 여러분, sob격! 안녕! andon 아멘